충남에서 12구 참사와 관련한 부상자가 3명 늘어 충남 지역의 4상자 수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천안과 보령에 사는 20대 여성 2명과 예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1명이 부상자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12구 참사로 인해 대전에서는 5명이 숨졌고, 충남에서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